인설트문 인설트가 삽입이란 뜻이 있잖아요 삽입문 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를 갖다가 삽입할 때 행 개념으로 인설트 인투 밸류즈 s 까지 머릿속에 쏙 암기해 두셔야 되요 인설트 인트 밸류즈의 유형을 갖는다 명령어 형식이니까 그래서 인설트 인투 인투라는 건 뭐뭐 안해 테이블명이 오는 거죠 테이블 이 테이블에 넣겠다 인설트 그 다음에 테이블명 다음에 필드 이름 1 필드 이름 2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 잘 나오는 게 이런 데가 비어있는 거죠 밸류즈 밸류즈 s 까지 그 다음에 갑 1 갑 2 그래서 이 갑 1은 필드 이름 1에 들어가는 거고 다음 중 sql 문의 인설트 문을 이용해서 학생 테이블에 학번 2 0 0 8 7 8 이름은 정봉주 학년은 1 1인 자료를 삽입하려고 한다 a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곳을 골라라 라는 거죠 인설트 인투 학생 학번 이름 학년 그 다음에 a 번에 뭐가 와야 되요 밸류 주죠 인설트 인투 밸류즈 이렇게 되면 정답은 1번에 밸류즈가 된다 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